강서구 마곡지구 일대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됩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IT 융합문화, 그린, 비즈니스, 역사, 여과 등 총 5개의 문화존으로 거듭납니다. 강서구 마곡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8월 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먼저 발산역에서 마곡역까지 1km 구간은 마곡 문화거리로 문화공원과 VR 체험존, 버스킹존, 프리마켓존 등이 구성된 IT 융합문화존이 만들어집니다. 마곡 중앙광장과 서울식물원을 거점으로는 누구나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린 문화존이 만들어집니다.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 방향은 마곡지구에 입주한 기업의 회사원들이 쉬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비즈니스 문화존으로 탈바꿈됩니다. 또 강서구의 대표 문화시설인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을 연결해 조성하는 역사문화존에서는 AR을 통한 거리 미술관과 박물관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